다음날 거지 거기서 뭐해? 진짜 자연이 다른 게 들 개의치 않는 것 같네요 가까이 가도 가을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멘둑이 저 움직이시죠 저 움직여 보세요 아이쿠 아이쿠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아침에 갑자기 얼어 쓸리는 맘무한데 펌프가 지금 그래서 트라이기로 펌프를 녹이고 있는데 아마 펌프가 망가졌을 때는 어느 정도 펌프를 조환해야 됩니다 또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추운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 썼습니다 펌프 한 1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모두들 왜 거기서 떨고 있어요 일어나오시죠 어휴 그러게요 오늘따라 몸이 좀 오늘 온도도 안 낮은데 으슬거리네요 아이고 발 시려워요 발 시려 가지고 바로 못 딛겠어요 약골보들 펌프가 궁금하냐 펌프가 죽은 것 같다 초췌해야 돼 이 추위에 여기 압력 스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얼지는 않았네요 네 자 여기 작동하네요 상상적으로 한 번 돌렸다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